예수님을 믿기 원하시는 분은 지금 바로 손에 모으고 눈에 감고 함께 기도하시고 아멘 해주세요. 함께 따라 읽으셔도 좋습니다. 진심으로 기도하는 이 순간 예수님은 당신의 삶에 들어오실 것입니다. 예수님,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.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대가를 치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.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. 저는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,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.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.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. 제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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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